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키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금요일장인데요 아침 공기가 상당히 상쾌합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상쾌한 공기만큼이나 아주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합니다 자 오늘 영상 순서는요 미국 시장 끝났죠 미국 시장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오늘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유명한 섹터 그 다음에 또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께 영상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서양에서는 금요일을 TGIF 데이라고 합니다 Thanks God to Friday 오늘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여러분 계좌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나스닥이 변동성이 있긴 있었죠 그래도 저점 대비 장시아트 대비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하면서 1.27% 조정에 그쳤네요 다우존수도 0.47% 조정 아주 차트를 보면 3종 바닥 캔들로 3종 바닥 나스닥도 역시 3종 바닥이에요 어제 제가 잠들기 전에 잠들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산물을 부르니까 한 2.7%까지 내리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쩔으셨죠 그런데 제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함께는 VF 팬들은 왜 선장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알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차트는 진짜 상당히 좋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백신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러니까 연내에 된다 트럼프는 또 아니면 파우치 내년 정도 된다 이게 서로 서랑살려 하면서 그에 따라 의구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꺼리고요 지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했으면 그래서 내렸나 올랐나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저는 항상 앞서가는 증권 방송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남보다 한 발 앞서가서 좋은 정보를 발굴하고 저점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맨날 장이 끝난 다음에 멋 때문에 오르고 멋 때문에 내리고 맨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면 그게 되면 복귀를 하죠 여러분들 투자에 그렇게 도움이 되십니까 물론 듣기는 편하고 좋죠 아 이것 때문에 올랐구만 저것 때문에 내렸구만 그런데 계좌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미 지난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일조화학 같은 거 어제도 제가 진단해 드렸지만 지난 번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다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어제됐든 어제 보게 되면 나스닥이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그런 거하고 또 두 번째는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이 18일이 미국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에 따라서 소프트뱅크 그런 어떤 포지션 그런 것들에서 흔들렸는데 다 그것도 핑계거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다 삼중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삼중바닥 이거 좋아요 특히나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원 투 쓰리 삼중바닥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밑구리는 커버해야 돼요 이 지난번 구조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제 좋은 게 뭐냐면 이것이 밑구리를 만들 때요 밑구리를 커버할 때 또 밑구리를 커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좋은 게 낮게 출발해서 양보인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특히 어제는 61선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61선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평선 저항을 낮게 해서 뚫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오늘 봐야 되겠지만 오늘 얘들아 만기일 그러니까 전 거래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 흔들어났기 때문에 내일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봐요 이게 이제 캔들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게 개파라이 있거든요 이것이 모닝스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나스닥 생명공학 주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도 나스닥이 1.27 내릴 때 조정할 때는 0.38% 이렇게 했죠 그래서 5에서 지면서 비교적 큰 양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하락 주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견주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왜 이러냐면 미국에서는 크게 나스닥에서 빅테크 종목들 다 아시죠 팡이라든가 테슬라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이런 섹터도 우리가 무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예단하기 힘들지만 어제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 그렇죠? 그래서 미국 시장 조정은 어제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뭐 그닥 여러분들 어제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참 잘 참으셨죠 저는 어제 우리 이제 무료 톡방이라든가 VIP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흔들리지 마시라 특히나 이제 11선 지지하고 밴드 기준선 했죠 물론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전 고점에서 당연히 한번 예의가 추기 쌍고점에서 눌림이 있는 거고 그것은 이격 추정이지 결코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오늘 만약에 낮게 출발하면 저는 오늘 또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낮게 출발할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21선까지 여러 투자 이거죠 이게 딱 주 추세선이거든요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인데 결국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내린다면 여기서 지지해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높게 출발해서 여기서 저항해서 음성 날 수도 있는데 이 조정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왜 어제까지 이만큼 위에 내줬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미국 시장 내렸다고 겁나서 따라서 지금 이제 뭐죠 이거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또한 결합합니다 코스닥도 이것도 보면은 어제 어떻습니까 결국은 12선 비슷하게 지켰고 밴드 기준선이 지켰죠 이 오실레트가 100에 육박하니까 과열 구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어떻게 됐습니까 38까지 내리고 있죠 한 번 더 조정 나와도 여기서 저는 오늘 양산 가능성도 있고 옆보이고 조정 나와도 흑산병이죠 흑산병 오실레트가 이때 좀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매수 구간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전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주들 IT라든가 좀 어제 조정 보인 종목들은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서 만약에 돈이 어제 이제 아이고 겁나서 현금 마련하신 분들은 여기서 오늘부터 분할 매수 왜 오늘은 적극적으로 뺏대는 건 아니고 일단은 한 번 시장을 한 번 패를 보는 거예요 보더라도 여기서는 증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홀딩이다 왜 저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등락폭보다 상승 또는 조정에서 약한 조정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어제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스탠스는 분할 매수 또는 기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우리가 한 번 물론 종목별로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역시 홀딩 전략이다 이미 선 조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매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미 다 LG화학이 어제 또 영향도 있었죠 분사 때문에 근데 LG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디서? 예 어제 장 끝나서 LG화학에 대해서 왜 우리는 매수했고 그래서 기업 물적 분할에 어떤 양을 미치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LG화학이 60회선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 그 개인들의 투명 물량을 다 받으면서 60회선을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 반경이 나올 겁니다 다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LG화학이 오늘 먼저 가면서 LG화학도 관심이에요 여전히 저는 이거 6만 8천에서 7만까지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오늘 관심 종목은 일단 유망 섹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지수가 크게 밀렸잖아요 종목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비기적 견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은 오늘 또 한 번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짤막하게 영상 올렸으니까 어제 아침 6시 반쯤 올려드린 모닝 브리핑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늘 유망 섹터로 해서 역시 LG화학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2차전지를 보시게 됩니다 2차전지 LG화학도 필두로 해서 2차전지 섹터가 비교적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변화 없이 보면 바이오 섹터예요 바이오 섹터 바이오 섹터는 이제 어제 보게 되면 한 150명까지 코로나 환자 수 늘어났고 어제됐던 바이오는 아까 미국 나스닥 생명과학 측에서 보셨지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코스닥 결국 성장주 상황성이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잊혀진 IT예요 사실 IT가 이제 많이 좀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면은 애플을 상징적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애플하고 관계된 게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잖아요 회사들이 그런데 애플을 한번 보게 되면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회사에서 한번 볼게요 애플이 그래도 어제 넷플릭스 회사에서는 상당히 좀 선방을 했어요 애플 차트가 상당히 보게 되면 물론 1.7급으로 내렸지만 저는 이 캔들이 참 이쁘게 보여요 이 캔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IT도 그런데 IT는 너무나 종목들이 방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봐야 될 종목이 워낙 반도체 소재 공정에서 소모품을 하는 월딕스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은 어제 내렸던 종목이죠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은 중기로 보면은 지금 오시레이터가 10 그 위치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중기로 봐야 되죠 단기 좀 누르고는 있지만 오늘 이런 것들 많이 낮은 가격에 의해서는 그렇게 리스크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를 때 지금 장에서는 어느 분들이 가장 수익이 있느냐 하면 흑산병 내용 있는 종목들 또 이렇게 은봉 흑산병 또는 5개 정도 줄 때 매수하면 거의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범을 보아도 이번 주 양성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IT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주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여타 종목들은 한번 영상을 다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진국이 하나 있어요 S무어로 시작하는 종목인데 오늘 그 지속적으로 관심을 도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들 잡아뜨리고 어제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오늘 또한 그러하옵니다 오늘은 어제 이미 우리는 미리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릴게요 좋은 정보가 친구가 되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7,000분이 육박하는데 감사드립니다 만 분만 되면 제가 여러분 약속한 게 있어요 그때 뵐 때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VIP 클럽과 똑같이 제가 리딩하면서 운영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료 출신을 드리고 수익 내게 그래서 빨리빨리 구독자 만 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물론 또 좋아요에 댓글 달으시면 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여기 무료 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영상 밑에 손쉽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톡방 가입하실 수 있고 VIP 회원 가입은 mtw.co.kr 라이브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PC 버전에서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제가 맨 먼저 나오죠 눌루셔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저하고 오늘 또 멋진 조목을 함께 공유하실 분은 8시 이후에 1600-5908-2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오늘 주말 제가 주말장마다 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늘 마감 잘 하셔가지고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도 팍팍 불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도 송투하십시다 고맙습니다